오늘은 현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통론에 대한 진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현직 변호사님께서 요즘 신혼 이혼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과거에는 돈을 안 벌어다 주고 생각보다 못 벌어다 줘서 이혼을 했지만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다. 요즘은 내가 모르는 빚이 있는 경우 이혼을 하더라. 결혼할 때 나 모르게 빚을 가지고 와서 그걸 결혼하고 갚아나가는 케이스. 결혼하고 나서 남편 모르게 빚을 만들고 갚아나가는 케이스. 개인적으로 이런 거 정말 극혐하는 게 요즘 결혼 트렌드다. 결혼하기 전에 빚이 있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현직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혼판의 트렌드가 바로 마통론이라고 현직 변호사님께서 못을 박아버리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아니 한국 여자는 남자들 강제로 군대 끌려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먼저 사회 진출을 해서 돈을 버는데 어떻게 남자보다 돈을 못 모으고 심지어 빚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게 분명하죠. 그런 상식적인 의문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한국 여성들의 매콤한 맛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사귀기 전에 빚 3천만 원 있는 거 꼭 말해야 하나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으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한국 여성을 보십시오. 인간이라면 당연히 쓰레기 취급을 할 내용을 모르겠다는 듯 물어보는 저 뻔뻔함이 놀랍지 않나요? 결혼 전인데 빚 있는 거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1500만 원 정도 빚이 있고 원래 2000이었는데 500 갚은 상태야. 빚 있는 거 모를 거고 내가 모아놓은 재산만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말해야 할까? 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양심 뒤진 소리를 들어보시죠. 여기서 더더욱 양심 뒤진 여성들의 절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랑 결혼 못하겠다고 보내주겠다는 남자 잡아야 할까 여시들아. 내 나이 34살이고 남자는 35살이야. 나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를 더럽게 못하고 인생계같이 살아서 31살 때 재취업하려다 코로나 때문에 실패하고. 생활비 리볼빙비만 1500만 원 있는 M생 한국여자야. 우리 본가도 돈 없는 집안이라 결혼할 때 혼수로 2000만 원 지원해준다는 양심 뒤진 곳인데.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 34살에 500만 원이나 모은 멋진 한국여자잖아. 무역회사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서 월급 240벌고 남자는 공기업 다녀서 450벌고 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돈 모으기 시작하면 금방 모이는 거잖아. 원래 여자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남자 쪽에서 빨리 헤어지는 게 내 인생에 도움될 거라고 헤어자자 하더라. 나는 얘랑 헤어지기 싫고 이 남자에게 내 인생 설거지 시키고 싶은데 어떡하지. 막상 잡으려니 34살에 500만 원이나 모은 자랑스러운 한국여자인 내가 자존심 상하는데. 이보다 괜찮은 성능의 식기세척기 못 만날 것 같아서 자존심 버리고 잡아야겠지. 나는 놀라운 글을 작성한 한국여성을 보시죠. 수많은 한국여자들은 34살 처먹고 빚 1500 있는 여성과 안 만나겠다는 남자를 향해. 거지새끼 왜 잡냐 헤어져라. 여자를 돈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한남이랑 결혼해서 좋을 거 없다 헤어져라라는 말을 하며 여자가 아깝다 말하고. 요즘 한남들 왜 이렇게 여자 조건 따지는 꽁치남들밖에 없어졌냐. 남성성 마리아나 해고에 빠뜨리고 온 한남들 많아서 이 나라 정이 안가시발. 이라 말하며 남성성의 기본적인 조건이 사라졌다면서 여자 설거지하는 게 남성성이라 말하는 여성들. 남자들은 여자를 진짜 좋아하면 조건 안 좋아도 결혼하고 모은 돈 하나도 없어도 결혼한다는 한국여자들. 34살 처먹고 빚만 1500 있는 여자를 조건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랄하는 한남들 존나 많네. 라고 말하는 한국여자들. 여러분은 남성성 넘치게 저런 여자 설거지 시원하게 해주고 싶으신가요? 마통론은 대한민국 여성들의 목을 발로 밟고 놓아주지 않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먼저 앞장서서 남성들의 가부장을 박살내고 양성평등을 이룩하자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가부장적인 남성들의 입에 빨간 약을 억지로 우겨 넣은 건 당신들 한국여자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던 반반 결혼의 서막이 열렸음을 받아들이시고 마통론 때문에 결혼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도태되길 바라겠습니다. 싱글벙글 한국여성들의 절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엽더 커버허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들이 말하는 남성성은 호구를 말하는 거냐?